장일 산체스 에스쿠아이먼스 선발 투어스입니다. 13승 2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경기를 통해서 거듭 승수가 되겠는데 승률이 아주 대단합니다. 2경기를 소화하기.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기고 마는 전준우였습니다. 포크볼. 포크볼. 포크볼 3구짜렘하는 김문호 헛스윙 삼진으로 결국 물러나는 김문호 선수입니다. 김문호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투아웃이 됐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벤치에. 퀸고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나종덕 선수입니다. 3루 땅볼입니다. 3루 잡아서 2루 선택. 2루에서 아웃. 1루. 1루에서 1루에서. 1루에서 아웃. 5-4-3으로 연결되는 병살타. 순식간에 투아웃입니다. 빠르게 들어와서 2루 송구가 그렇게 빨리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또 나종덕 선수가 송구를 잘 잡아줬습니다. 무서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구하는 게 오늘 첫 타석은 삼진 두 번째 타석. 낮은 공. 나종덕 삼진철이 투아웃이 됐습니다. 깨람을 보여줘야 되는데. 더블 원 스트라이. 그냥 좋은 페이킹인 건가요? 지금 배 돌아간 것으로 인정이 되는군요. 그래서 앞에 이제 뭐. 바깥쪽 헛스윙에 삼진 아웃. 아 지금 헛스윙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사자들이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헛스윙에 삼진 아웃. 양혜산체스의 공을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네요. 공이 정말 대포활이네요. bluetooth 공을 공략하는 것은 정말 evolving in Sulls movies에는 Windsor과 발의 마음은 남았지만